와 여러분들 원주에도 이런 맛집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원주에 있는 착한 꽃게장이라는 집인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간장게장, 양념게장을 드시고 싶다 이 집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간장게장 정식, 양념게장 정식 1인부도 다 주문 가능합니다 저는 혼밥하러 왔습니다 와 여러분들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에 살이 정말 많았습니다 영상까지 시청 바랍니다 원주에 착한 꽃게장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맛있다는데 저는 간장게장 정식 주문했어요 김만 안 하겠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와 간장게장 여러분들 바로 먹어볼게요 와 맛있겠다 진짜 우와 보면은 와 살이 와 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응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맛있다 와 간장이 짜지가 않아 치즈 와 맛있다 와 굉장히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 어 이 계장 택배도 가능하거든요 고소매이기 때문에 택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전국 택배도 이용해 주시구요 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밥 세공개 먹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양념게장 간장 새우 정식 꽃게 비빔밥 꽃게탕 꽃게찜 꽃게 뭐 수육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꽃게 뺄 수도 있어요 꽃게 요리가 다 있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원지 원주에 현지 다치기에요 현지 다치기 양도 진짜 많아요 아 아 아 아 아